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수이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은 저희가 1년 행사 중에 행사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크게 하는 행사가 할로윈 행사예요. 그래서 오늘 출근을 해서 할로윈 의상으로 준비를 하고 일 끝날 때까지 그 이상으로 이제 갈아입고 고객님을 맞이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빨리 바로 매장으로 출근을 해서 할로윈 의상으로 갈아입고 저희 매장도 소개해드리고 이제 코스튬으로 갈아입고 일하는 모습도 많이 찍고 저희 매장 환경도 많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저는 빨리 매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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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그럼 저도 빨리 해주실 준비를 하고 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켜지 안 찍고 계시나요? 아, 빨리 오세요. 나 이거 좀 안 보여. 우리 가훈 선생님 저종사도 있고 텔레토비도 있고 이제 옷을 가입으러 왔는데 재작년에는 조커를 하고 작년 애들이 하도 백설공주 해달라 백설공주 해달라 그래서 백설공주를 해서 한번 박살이 났습니다 진짜 흑역사 사람들도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이번 할로윈 때는 절대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애들이 자기네들은 망가지고 예쁜 추억을 만들고 싶다고 자기네들은 친일을 하겠다 그 대신 나는 자스민 공주를 해달라 그래서 절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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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서 바나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나 제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보험에очь 바나나 30분 밑에 자, 한 분 기다려주세요. 자 저희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화이팅 바나디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부터 저희 팀은 열일중입니다 바나나 두마리 바나나 가만히 가게 랩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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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오해 너무 쑥스러워 하시네요 이제 저는 모든 고객님을 다 마무리하고 저희 밤에 뒤에서 또 할로윈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또 바나나 옷으로 갈아입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나나 옷을 벗고 있거든요 출발 안녕 뭐 먹고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시키면 항상 이렇게 할로윈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 모아 아 다했다 와 와 와 와 와 나이스요? 음 저도 이제 밥을 먹고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이거 이제 없나요? 거기 다 딴 거 없어요? 약간 변화시켜서 만드는 영화가 맑겠습니다 별맛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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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의 홍보가 있었는데 인계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수 한번 마셔보실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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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내일도 해주셔야 되요. 빨리 여기 안녕 해주세요. 안녕! 안녕! 빨리 하세요. 안녕! 잘 가! 안녕! 바이바이! 안녕! 끝!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로윈이 끝이 났습니다. 내일 하루부터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큰 행사는 오늘 마무리를 다 하고 이제 다시 저희 매장으로 돌아가서 머리 감고 따라 했고 퇴근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 만들어서 또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